지금부터 엄태준 이천시장하고 출마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엄태준 이천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2011년 여러분, 저는 오늘 정정스러운 마음으로 민선 8기 이천시장 선거 출발을 선언합니다. 4년 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큰 사항에 덕분해 민선 7기 이천시를 책임지는 무한한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은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강한 사실을 이천시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기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행정 전문가이신 유승우 조정근 두 분 선대 시장님들의 선파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교정정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과도 많았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선태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의 위치에 서느냐 아니면 관리 대상으로 전략 전압 환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421개 마을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찾아뵈습니다. 83개의 아파트 지역도 모두 찾아뵈습니다. 시민이 원하신다면 길거리에 파라소를 치고라도 소통해왔습니다. 수많은 권위와 비론들이 여기에서 해결되고 반영됐습니다. 엄대중 행정의 첫 출발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시장의 모든 일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해왔습니다. 4년 내내 업무를 보는 날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의지를 대비하는 제가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일일 업무보고였습니다. 셋째로 저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세금을 쓰는 데 있어봐도 주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삶을 명의하는 현장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저겠지만 지금은 십삭의 운면도 모두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습니다. 표결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이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마을공동체의 연합도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완성하는 행복마을공동체는 이천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장호원이 의부로 승격된 지가 8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멈춘 등 발전은 받았습니다.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오히려 숙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천 남북권 균형발전 사업으로 장호원 성남 60구 구간공사를 재개시키고 응급의료시설과 반복적 시설을 확충하고 장호원 터미널 개선사업과 남북권역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장호원 육사무소 확대 등 많은 SOC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장호원과 이천 남북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서 저는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플랜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지난 4년은 사업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이천시가 공약검진 최고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무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주요 100대 공약인 97%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71%는 완전히 끝났고 26%는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약속적인 사업들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4272세대의 요란인 중리 신도시의 통북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를 접어들었습니다. 거리의 동맥 경화를 엉불러줄 주차시설의 공사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11곳인데 2,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게 있습니다. 교통부제도 넘쳐났습니다. 모든 길은 2천으로 통한다는 말이 바로 30이 됐습니다. 자동차, 자동도로, 육공부 구간 정상화를 기록해서 평택, 강릉 간 고속철도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강릉까지 1시간입니다. 중부 대륙철도 1단계 개평으로 해서 충득까지는 30분이면 수파합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비도 70호선 설계용역 국비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2천 잠실에 이어서 2천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도 개통되었습니다. 고용물 1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회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실직하고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1,500도만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의 2천사람 지역파트를 발행해서 순수한 지역소비를 이끌어냈습니다. 설봉은 스포퍼에서 사진 찍고 또 음악군수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활기차입니다. 사업적인 성과에 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위기 앞에 당당하고 발등에서 화학을 이끌어내렸던 시민 여러분들과 저의 일심동체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후난 국면에서 우한교민들을 다다드려야만 했을 때 장원 주민들의 헌신적인 결단으로 성공적인 입소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파리플레스 화재재는 엄청난 발등이 폭발했지만 저와 시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동 연결식을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난관리평가 1위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 힘으로 지난 4년을 심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제 이천시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7기에서 시작되었던 수많은 사업들이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단단하게 가진 디젠들을 빚고 더 큰 이천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천, 더 큰 이천은 시민이 주인으로 더욱더 우뚝 서는 이천입니다. 14개 운명도 모두 골고루 발전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배워야 합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시립화장장도 반드시 설립해야 하고 동이천 IC와 하이닉스 하이패스 IC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천의 강문인 터미널을 최첨당 1대식 독박 교통타운으로 재탄생시켜야만 합니다. 30년간 중립옥대천을 숨막히게 했던 콘크리트 벚궤도 모두 벚궤되고 자연이 흐르는 생태화 통유로 보호시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대대적인 지역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서 지역 상권에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홍수와 가뭄, 기온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맞서서 항구적인 물관리로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과수를 비롯한 작물의 냉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자주재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도선의 도로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거미줄 교통망을 꼭 완성해야 합니다. 여성미전센터와 청소년생활문화센터도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원을 비롯한 남북권에서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감옥적 시설이 곧 완성됩니다. 이외에도 지난 7기의 첫 쌓을 든 수많은 사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007년 여러분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장의 침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마자 불안하셨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상했던 모든 사업들을 충분히 철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작했지만 효과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해는 이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또 제가 부상하고 제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연속동을 갖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기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겠습니다.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권자의 대리 일꾼으로서 이천시에 길을 활짝 널겠습니다. 시민의 위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제가 앞장서고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난 4년 이력 하나만 실적을 만들었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새로운 이천, 바쁜 이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민성 8기 시장으로 출발하심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성 8기 시장으로 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발표한 내용 말고 혹시 다른 게 있는지 도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거 말고 하시라니까 좀 그렇긴 하고요. 네, 우선 민성 7기 시장으로서 4년을 다 마치는 동안 가장 제 마음속에 크게 보람되게 여겨지는 것은 처음에는 아프리카 대제혈정과 코로나 때문에 전체 4년 기간 중에서 1년 정도만 행사를 하고요. 나머지 3년 가까운 기간은 정상적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천 관내에 있는 421개 마을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마을의 수건 사업을 듣고 그것 하나씩 해결해 드리는 것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이장님들을 통화를 하고 만나보면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알고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닌데 참으로 너무나 보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엄수장이 이장들 통장들에 체련을 살려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 말씀들은 그동안 우리 이천시를 그리로 해서 많은 그 지자체가 수많은 지자체가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화려한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작 다녔고 다소파보한 그러한 행동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있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일상이 불편함으로 자리다고 왔던 것인데 이번에 421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그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듣고 하나씩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 시민들이 정말 바라고 수건했던 그러한 사업들이구나 바로 시민들이 시민들 눈높이에 만든 행동이구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불안 되는 것이고요. 또 민석 8기 시장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제가 다시 시장으로 역할을 한다면 지금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에만 그러한 행동이 가능하려면 민석 7기에서처럼 시장이 직접 다 동면동 421개 마을을 다 뛰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은 겁니다.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시장이 되더라도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민석 8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용역에서 진행 중인 인력과 예산, 권한 이 모든 부분들을 본청 중심이 아니라 눈면동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눈면동장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소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춰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잘 구축되어지고 그렇게 실시가 된다, 시행이 된다면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바뀌어도 시민들의 삶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장 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마이클. 네, 이거 우마연수 국정위원장입니다. 지금 민수당 간수후보로서 출많 하시는데 책임감은 좀 막상하실 것 같은데 선거 2만원 과거와 본인만의 강점? 이런 데서 말씀드릴께요. 예, 사실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잘못하면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개화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공교롭게도 있었고요. 또 얼마 있으면 당선자의 대통령 시임식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를 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도 그렇고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 정당과 지방선거가 이렇게 맞물려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 지자체의 살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향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믿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421개 마을을 바로 뛰면서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올화수목금 L같이 시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대선의 영향 또 정당 지형의 유의리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의 진정성을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 조용도 시장이 되실 때 화장장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출신을 했다가 결국 못하고 세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원세주 시장님께서 화장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 연주에서 관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내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위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말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화장장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을 해서 5일장, 6일장, 3명, 10일장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언제쯤 사업을 뜨고 사업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실입 화장장 관련해서는 그 시작부터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선시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망자가 평상에 보다 굉장히 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 중에 화장장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시장인 저로서 또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문자 같으니 다른 시장인들도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화장장이 많이 부족한지 하는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정도 규모에서는 광역 단위로 여러 개 시장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각 시장 세별로 기초 단위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민주적으로 공모전차를 거쳐서 우리 이천시리 화장 시설을 지금 추진해 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여주 시민들로부터 인접해 있는 여주 시민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근 치사체의 여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그 혜택을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주 시민들께서 신용하시고 진행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차상 지연됨이 없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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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중불고 김무선 기자입니다. 오늘 공천이 확정되셨고요. 이제 그 이 한거 선대위 조직이 구성이 되셨는지 또 어떤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민주당 이천 지역이 내부에 그 뭐 보이지 않는 그 잡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보십시오. 네. 아직 그 선대위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템포가 이제 꾸려지는 상황이라 예. 선 구체적으로 선대위 위원장님이나 공동위 위원장님 본부장님 이런 조직들은 아직 그 구성하지 않았고요. 바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뭐 더불어민주당 이천 지역위원회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천시 지역위원회 이천 지역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위원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당원분들이나 우리 운영위원들 상무위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 지역위원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후보가 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똘똘 뭉쳐서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단대회가 다 열려지고요. 그때는 역시 우리 이천시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지역위원장님이 이렇게 세워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난 4년간 가장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자치단체 에서도 가장 공급이 겹치됐던 코로나 시기를 이천시장이라는 자치단시장으로 끌어놓으시면서 수업을 많이 하신 걸로 고맙습니다. 모한 코로나 그때 저희가 제가 이천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칫안치당으로서 큰 결정을 또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킬을 보면서 오늘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4월 18일이 되면서 통화 해제라는 이런 정말 비밀들에게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청하기가 해결을 하신다고 해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칫안치로서는 코로나 를 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의 프로세스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천시민들에 대해서 강점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진짜 마지막 기도를 그래도 좋게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천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충실히 다 잘해오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다만 저는 이천시 딱의 역할을 처음 하는 거였고 그러한 과정에 코로나19 또 제3자 우환교민을 또 맞이하는 일들 또 그 과정에는 더 한익스프레스 물창고 화재창사 38분의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들의 그 신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한익스프레스 물창고 화재학 38분의 생명이 시행되었을 때 전국에서 육아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텐트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육아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천시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타지에 가서 일하다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사망을 했을 때 그분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겠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수사가 계신다고 다 아무리 되어야 밝혀지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하면 그 이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저라도 나서서 구체적인 책임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울어드리고 또 현장 시장들을 만들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거기에 같이 있고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지났을 때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나 여러 기관들하고 유가족들이 부딪힐 때마다 이천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 바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버들어들인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결과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밀양이나 재천에서 그 수련의 권리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 또 세월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많으니까 그 모든 일들에 저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가족분들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지급을 하고 그분들의 힘겨움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을 어느 누구라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서서 온 국민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 문제를 저대로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제3차 우아교민 역시도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서 반발이 두려워서 나중에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을 수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같이 숙고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시민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진정한 리더라면 그 상황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또 앞으로의 예상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천시는 거기에 단순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을 했고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재난관리 평가에 있어서 당당히 이의를 해서 대통령 기관표청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기 시에는 바로 그러한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출전해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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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